야, 새똥구리, 새똥구리, 처음 본다, 너도 처음 봐요. 우와, 새똥구리 지금 굴리고 가고 있어. 지금 봐봐, 지켜봐봐. 굴려가고, 봐. 우와, 이걸 보자니. 오, 진짜. 야, 저게 못 올라간다, 솔직히. 저거 못 올라간다. 올라간다 해. 힘내. 힘내. 각도가 안 나오는데. 아이, 각이 안 나오는데 왜 그렇게 적었어. 형사야. 저 옷도 저렇게 예쁘게. 똥 그렇게 만들었어. 이걸 그렇게 만든 거야, 지금 이거. 넋때리한 똥을.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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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깔렸어. 깔렸어. 어떻게 도와줘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 살짝, 살짝, 살짝 들어주면 알 것 같은데요? 어디 있어? 어, 깔렸어. 빨리 들어왔어. 들어, 깔렸어. 잠깐만, 죽은 거야? 아니, 똥에 깔린 새똥굴이 도와주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 오, 죽은 척한다. 형, 맞아. 새똥굴이 죽은 척해요. 어, 죽은 척. 아니, 깔려서 지가 놀라서 죽은 척 한 거지. 창피해서 전화하는 걸 수도 있어. 창피하지. 가야 되겠다, 이제. 지켜주자. 지켜주자. 지금 다시 굴리다가 그거에 깔리네. 끝까지 죽은 척 안 해. 원기 타다. 야, 정말 습하긴 습하다, 네가. 그쵸? 달라요, 아까랑. 저거가 원숭이인가? 오빠, 제가 원숭이에요, 쟤? 저거? 저거? 원숭이에요, seventeen. 원숭이? 어디야? 원숭이, 어디씩 hora? 원숭이? 원숭이. 어디 가야 돼? 1마리 삐잉 자기가 키우는 강아지도 화나면 물기도 하는데 야생동물도 오죽하겠어요 나한테 갑자기 뛰어오진 않을까 어떤 돌발 행동을 할지 예측을 할 수 없으니까 마음이 편하지만은 않았던 것 같아요 정글리 전화와 바타 하티 바악 가이라 바타 커사리 벗니 포랑이 포풀소 이런 방물들이 공격했을 때 어떻게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할까요? 아밀에 가이라 대신 번에 샤아노 룩샤 아내 2-3 미터 마티 아내 아내 모토 룩샤 소녀 사사 으아 아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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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니 라고 아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